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네 지금은 주말 아침인데요 이렇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헬스를 가고 납니다 이렇게 기숙사 앞으로 나오면 이제 바로 여기가 학교 약간 편의시술 느낌인데 여기 매점이랑 스컷시장, 헬스장, 골프장 다 있습니다 이렇게 헬스장 있고 저기는 요가실 이렇게 됐는데 방금 헬스를 하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무서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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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맡기러 가는 길 아 아 아 아 아 문명 아 왜 우리 학교 없나? 괜찮아 여기 우리 일에 우리 일에 우리 일에 우리 지금 지금부터 그래 아 부끄러워 지금 김미소씨가 지금 영화 보러 꼬셔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네 승은 보여주세요 왜 부끄러워하세요 하지 말자 뭐라 하지마 지금 어디 가죠? 지금 어디 가죠? 몰라요 인플루언스에서 나 이제 진짜 유튜브 해야돼 엄마 보았어 너의 그 생각들 오디오 두 두 그거 끝나고 끝났어? 팜으로 개봉했는데 세 오리도 몰라 오디오 오리야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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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치킨집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얼굴 안 나오게 해줘 다 안 나와 다 안 나와 하나 둘 셋 짠 짠 아우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안 내려진 거 가위가위 보 와 오케이 일로 와 김인수 일로 와 아니 진짜 아니지 이거는 가로로 해야 돼 바지가 가로로 와 오우 오케 오케 에 오 어 오 영어름밤에 쿨 아니 으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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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웡에 와 와와 네 이제 학교를 도착했습니다 ket game 이제 술을 먹고 매점에 아이스크림을 걸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제가 쏠게요 도르시죠 민혁이 영부인 나도 폴러포 나도 폴러포 폴러포 하나 다 폴러포 다 미소폴 폴러포해 와 나 몸 들었어 와 내셨네 미소 이걸 내셨는데 와 멋있다 제 입기 좋아하네 도룻 토요일이거 끝 바위 후우오오오오 전 근데